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알죠? 음... 흥 노는 게 제일 좋아 예! 친구들 모였어 언제나 즐거워 뽀로뽀로뽀로뽀로 오우! 강순언니! 오우! 디디디! 죄송합니다 자! 오늘은 복합 종합 세트인데 너는 왜 잠깐 여기 있어? 자! 키티쓰레기동 리락쿠마짱! 리락쿠마시게! 강순언니 너무 좋아 이런 거 인형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 야 이거는 이거는 방향제 이뻐요 자! 이거는 시크릿 북세이퍼 세이프인가 보석상자 같아요 이게 비밀 큰고 되게 이쁘죠? 되게 무거운데 여기 강순언니 이런 걸 잘 뽑아 인형보다도 이거 집게 이렇게 잘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아프리카 BJ분인가 게임 그때 그 도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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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띠스리즈랑 똑같은 거 같아 그거 사운드 해적통 요거 이제 뭐 게임 벌칙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펑펑 하고 애들이 이제 펑펑 이렇게 이제 이야 요게 맞네 요거 요거 도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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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이 핑핑 날라가나봐요 이거 재미있겠죠 나중에 지금 1층 세팅중이니까 제대로 세팅되면 요런 장난감 가지고 재미있게 우리 놀아봐요 게임하면서 어흥 자 물론 여기서 광순언니가 다 촬영한 것도 있는데 요즘에 촬영 되게 안해요 귀찮아 광순언니 실력은 다 알잖아요 헉헉 아 망했어 틀린 대로 왜 저렇게 되는 거? 아 빠졌어 나는 안 되나 봐 돼 돼 돼 돼 돼 나 그건 뽑으러 계속 껴줄 걸렸어 헐 됐어 다 돼 좋고 내가 되면 어 오스탄 때문에 뭐 땡깁니다 지금 그런 건가 진짜 집에 가자 일할 거 같으니? 껴야 되는데 이미 안되길 바라 처음에 아 이거 어려운데 한 것 보다 구멍을 좀 잘 맞춰 왜 구멍을 안 맞추는 거야 오 어 짜, 그 뜨거워 어어 이 씨 아 처음에 뺏어 빠지는 거잖아 왜 나한테 실현을 주는 거야 나한테 실현 오늘 촬영 열심히 했는데 실현은 또 이상해 이야 집에 가자 이만꺼 뭐 아니 그게 아니 왜 퇴자는 이상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? 아 진짜 귀여워 낑기는 게 어려운데 나도 뽑았는데 뭐 어려워 어렵지 내가 들어왔는데 됐다 탔어 아 됐다 이렇게 잡으라고? 아 뭘 아니라는 거야? 죽으면 안 죽는 게 잘못이야 구역을 뚫는 게 잘못이야 구역을 안 뚫는 게 잘못이야 내가 담아주게 되는 것이야 뛰어 뛰어 가야 이쁘다 근데 이자꾸만 이쁘어 이자꾸만 이쁘어 두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가? 어 그거 AA 들어갈 거야 아마 정권이야 이거? A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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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래서? 그렇겠네 아 이거 만져 어 어 어 어 이쁘어 돌 아니야 돌? 엄지 딱딱한데 그거는? 크기는 사이즈 똑같은데 뭐해 조금 조금 더 두껍네 정품이야 형 정품이니까 벗겨 그렇지 벗겼다 나이스 아 이거 뭐 다리내서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 찍었어 오호 시계 이쁘다 아 안되지 깼다 어 잘 깼는데 턱도 없네 아 턱도 없네 망했어 망했어 이거 안나오네 망했어 티티나 잡을 거 그냥 하유 저 끝에 나왔어 망했어 망했어 못 뽑았어 아 아 저게 쉽지 않네 들어갈 데가 생각보다 없네 안쪽에 낄대가 있어여 내가 지금 딱 나오는데 어 아니 낄대가 없으니까 안 나와요 막 하라고 촬영 나가는데 뽑는 건 뭐야 그러면 내가 내가 그럼 구라쟁이 된 거잖아 그럼 내가 구라쟁이 됐는데 이거 우와 그래도 없는 거 뽑았네 없는 거 이거 아니에요? 응? 그렇죠 아니요 딱 끝났어 그래요? 우와 훅이 올려야 되겠다 이거 우와 이쁘다 반다이 정품 드라이브 소드 한 천원만 가는 한번 싹 볼까요 한번 디즈니가 맥쳐서 한방에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어 어 떼줘 어 생일선물 아 잔만보지 동생이 선물을 제대로 꽂혔습니다 지금 내가 봐도 돼 한번 봐 네 봐도 돼 어 어 떼기 우와 우와 대박이다 어 어 눌렀어 뭐지 우와 야 그린 모습 이 뽑기를 예술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 뽑기를 예술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 뽑기를 예술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우와 집게같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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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네 아멘